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음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사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에 안 좋아해 사상은 조금만 하고 오늘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의 사상을 하고 약간 바꾸려고 해요 조금 쉬운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사상 얘기 제가 또 이렇게 약간 물 타가지고 이것도 좀 했다가 저것도 좀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지엄스님 제자가 지엄스님이 원래 계실 때만 하더라도 화음 종은 별 볼일 없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엄스님이 유적지라고 하는 지엄스님이 운하존자 그다음에 지상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상사하고 운하사에 사셔서 그래요 그 절 이름을 붙이는 건데 가보면 절이 그냥 까갑합니다 그리고 딱 봐도 오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딱 가는 순간 오지 땅값 싼대 이런 느낌이 딱 들어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지엄스님이 수업할 때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인도하고 출가인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법장스님하고 의상스님이 이렇게 수업을 같이 그 당시 법장스님은 출가인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장스님이 언제 출가하냐면 여기 봐 670년에 출가 28살에 출가 그런데 지엄스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저쪽으로 갈 필요 없겠네 여기 있네 668년 10월 29일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2년 뒤에 출가하는 거예요 같이 제자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법장스님 입장에서는 의상스님하고 맞먹기가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그분은 출가한 제자고 자기는 재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또 지엄스님의 학당에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식으로 했을까 막 다 섞어서 하는 거지 아 큰 스님이 법문하고 저게 불교가 굉장히 잘 나갈 때인데 이런 시절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고려시대 뭐 이런데 레벨 높은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스님들만 해도 우르르 몰리겠지 그런데 어디 학구방 같은 그런 조그만 절에서 그것도 매듭고 이러고 거기서 로또가 터진 거지 로또 명당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야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막 두 개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절의 사이즈나 절터의 크기로 봤을 때 몇 없었던 거 분명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잭팟이 두 개나 터졌으니까 그건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당 기운을 받으러 제가 또 그런 데를 또 가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법장스님은 문지 이렇게 공부 능력이 아주 좋고 글 능력도 좋고 나중에 이제 법장스님 보면 한 20종에 한 100권 정도 책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의상스님 같은 경우는 의지라고 해서 뜻이 깊대 긴 말 안 하고 짧게 그래서 이제 의상스님 글 같은 게 이제 법성계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짧게 너무 다르잖아요 법성계가 210자 법성계 한 사람은 책 100권 이야 이거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게 똑같이 논문을 쓰는데 누구는 210자 누구는 100권 이야 이거 날로 먹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 그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냐면 소체 있는 국맛을 보려면 소체 있는 국을 다 떠먹을 필요가 없다 한 숟가락만 먹어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정수를 가진 거는 의상대사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나 여러 가지를 쫙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엄스님이 복이 많아서 그 두 팀을 두 약간 스펙트럼이 다른 분을 두 분을 다 갖추니까 이게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의상대사가 법계도 법성계입니다 법성계를 완성하는 게 668년이에요 그때 언제냐면 7월이고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게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석 달 뒤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석 달 뒤에 참 재밌죠 그때 이제 60권 화원경을 제가 배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법장 스님이 저 52세 때 저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53세 때 실천한다 와 함께 번역에 참석하니까 저게 80권 화원경 번역에 참석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60권 화원 가지고 했고 그렇게 해서 말은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의상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제가 신라 쪽으로 오면 의상대사 얘기를 할 건데 의상대사에 대한 부분이 지엄수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왜 학당이 좀 안 좋았는데 외국인 진골 출신이라니까요 의상대사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무슨 이렇게 학당 같은 걸 만들었는데 손님도 없어 그런데 중국에서 고위층 자재가 왔어 이게 안에서는 잘 안 먹는데 내가 국제적으로 통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이제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의상대사 그 의상 전교조 나중에 저 삼국유사 보면 의상대사를 굉장히 높게 그래서 막 지엄수임이 꿈을 꾸니까 막 의상대사가 오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야야 길 닦아라 누가 오늘 뭐 오실랑갑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맞이하는 그게 지엄수임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불교계의 위치 사회적 위치 같은 걸 나타내 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의상대사가 의상대사는 진골 출신이고 성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없죠 왜냐하면 성골남진 성골남자가 없어서 선덕여왕이 들어선 거니까 왕이 됐다라고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들도 나중에 제가 한국 불교사 시간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한국 불교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 다 안다니까 그래서 의상대사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라는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육식권 화원경을 가지고 전부 경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석서를 써서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주석서를 쫙 이렇게 해서 자기 뜻을 쓰고 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엄수님이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아궁리에 던졌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아궁리에 딱 던지니까 잘 탔지 안 타기는 뭐 개불에 안 타 그리고 한지잖아 이게 더 잘 탄다 옛날 책이잖아요 더 잘 타 그렇게 해서 의상대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 연대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오래 사세요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 삽니다 지엄수님도 602년부터 668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67 우리나라 나이로 67 정도를 사신 거고 현수법장 선생님 70입니다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두보가 인생 70 고래이라고 하는 70을 산다는 것은 고금에 드물다라고 했는데 법장 선생님이 두보보다도 더 앞에 사람인데 지금 그러니까 70 살았다는 거 대단하죠 그리고 저 정도 사니까 뭔가 이렇게 학문적 업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설득 구조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일찍 돌아가시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걸 던져버리니까 코를 빠뜨리고 있었대 그래서 부직갱이로다가 이렇게 쑤시다가 쑤시다가 책이 안 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전에 제가 한나라 초기에 비법분경 얘기 나왔을 때 진실한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거 인도에도 있는 설이고요 중국에도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옛날부터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데 근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불에 안 타는 게 어딨어 다 타지 온도가 낮았는갑지 안 타면 온도가 낮았는갑지 옛날에 그 도교에 보면 그거 있거든요 풀이라고 하는 건 풀로다가 보통 한의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고 금속은 불에 넣어도 녹기만 하지 않다고 다시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 약재를 써서 내 몸을 만들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 금속 중에서 안 변하는 금속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처럼 나를 이렇게 환원시킬 수만 있으면 그러면 신선 그래서 그걸 금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금속도 탑니다 온도가 낮아서 덜 탄 거예요 이 세상에 안 타는 게 어딨어 안 타는 게 어딨어 온도가 낮은 거지 태양 같은 데다가 갖다 놓아봐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궁리에 넣으니까 안 타지 다 타요 다 타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게 아궁리가 고르게 열을 주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종이는 뭉쳐 있으면 조금 이렇게 덜 타는 게 있거든요 끈을 묶어놓고 이러면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 아궁리에서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책 같은 거 태우면 잘 안 타요 찢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쑤시다가 곧바뜨리고 쑤시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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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더니 아 그 이백 십자를 건져낸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퍼즐을 맞춰서 이백 십자 법선계 법선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법선계로 이렇게 쭉 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문자 만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엄 일승 법계도 라고 하는 거고 그 법계도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을 해설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법계도기 총수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남아 있어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는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지요 유식 이십 논 유식 이십 송 유식 삼십 송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유식학이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송 20개 30개짜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법계도기 총수록이라고 하는 거고 의상대사는 이 법성계 그러니까 법계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상대사에게도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뭔가 발자가 안 좋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중국으로 유학 갈 때는 원래 현장 스임 제자가 되려고 유학 갔다가 뭔가 삐끄러져서 팔자가 안 좋아서 결국 지엄 스임한테 간 거예요 저기는 명문, 명문사학 그래서 뭐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여기는 돈만 내면 들어가는 데로 간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로 왔을 때도 왜 부석사로 갔냐는 건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정상적이면 황룡사 최고급 예우를 받았으면 수도에 있어야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황룡사 황룡사를 못 가고 부석사 부석사 촌 꼴짝입니다 부석사 촌 꼴짝이 그래서 왜 하필 글로 갔을까 뭔가 인생이 좀 꼬였어요 지금 생각하고 좀 달라요 좀 꼬였어요 그래서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들 그거 제가 나중에 한국 불교사 할 때 이런 걸 보고 떡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떡밥을 회수하는 물론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때 까먹어서 회수를 못할 수 있는 이거 한참 지나가지고 생각을 못하겠네 그때 떡밥 뿌렸는데 이거 물고기만 모이고 떡밥 회수를 못하겠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미스테리가 두 가지나 있어요 의상대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들이에요 그런 사건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선묘 얘기나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전설 그런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은 제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가라고 하는 개념까지는 아닌데 인정을 받은 제자고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렇게 졸업 논문이 통과된 제자고 법장 스님은 졸업 논문을 썼을 때는 벌써 출가 출가하기도 전에 돌아가신 걸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사를 못 받은 거예요 심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상대사한테 굉장히 곡진하게 합니다 현장 스님이 그건 이 현장 스님이 아니 저 뭐야 법장 스님이 법장 스님의 당위성 문제랑 관련이 돼요 그리고 이 법장 스님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의상 스님에게 책과 저수를 보냄 그렇게 해서 좀 뭐 보시고 고쳐주실 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 편지가 굉장히 진짜 잘 썼습니다 열심히 잘 이렇게 그게 원종 문류에도 남아있고 원종 문류라고 하는 책에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삼국 유사에도 남아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그리고 편지에 실물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 저 때는요 법장 스님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그런데도 신라의 의상 스님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엄 스님 문화에 들어왔을 때는 법장 스님은 외국의 진골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고 법장 스님은 그냥 더벅머리 총각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학당은 그냥 조그만 학당 이제 새로 시작함 이렇게 야 간판 좀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러고 있을 상황에서 시작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의상대사는 신라불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부석사회가 있고 뭔가 밀렸어 이거는 분명히 밀린 거야 정상이면 황용사입니다 정상이면 황용사 황용사 절 다 차려져 있는 국찰이 있는데 왜 부석사의 저 총구석까지 가서 저를 찍고 있냐고 뭔가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거든 그런 식으로 됐고 근데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떡상하고 테슬라 주식 올라가듯이 막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 지금 막 따상을 넘어서 따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진짜 공손하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착한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착 이렇게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사인본을 보낸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의상스님이 실제로 고쳐줬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했습니다 브라보 우리 문중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문의가 세 진짜 그렇게 됐어 농담이 아니야 그리고 저거는 현수법장 스님이 워낙 대단한 스님이니까 신라불교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보 같은 거죠 가보 같은 거죠 화엄종이 동아시아를 평정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베이데올로기로 딱 굳혀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최고 학자가 우리나라 어떤 학자한테 아이고 뭐 형님 이러면서 딱 뭘 보내서 이렇게 곡진이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깨에 힘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편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국보같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한 열일곱 명 정도가 이렇게 전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열일곱 명 정도가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대만으로 가서 대만까지 이제 그건 이제 국민당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대만 쪽까지 넘어가서 대만에서 나중에 그걸 천리교한테 일본에 그래서 천리교 대학교의 도서관에 지금 그 편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이 남아있는 그런 유물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정만 그렇게 해요 왜 그 편지가 신라의 신라로 보낸 중국의 신라로 보낸 편지가 왜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갔느냐 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과연 왜 갔을까 왜 신라에서 발견되거나 없어도 신라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중국에서 발견됐고 중국 사람들도 그걸 굉장한 가치로 인지를 합니다 당나라 때 당나라 때 글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장 스님께 아니더라도 당나라 문서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도낙문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렇게 대단한 어른이 쓴 글이면 가치가 무진장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증거는 없고 혐의가 있는 범인이 한 명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대각국사 의천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대각국사 의천 그 의천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유학 갈 때 자랑하려고 갖고 왔다가 놓고 온 것 같다 그게 좀 재밌는 사연이에요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왜? 대각국사 정도가 아니면 의천 스님 정도가 아니면 그 편지를 함부로 가지고 가거나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언간한 스님 가지고는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편지를 보자 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어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에 큰 중요한 보물 국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절 소속 스님이라고 다 보고 만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딱 관련된 분들만 그러니까 최고 상층이든지 관리자든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그걸 만질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이 박물관에서 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박물관 체계를 시작을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완성시켜서 정교하게 만든 분은 사실은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화엄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송나라 때까지도 현수종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나중에 현수법장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진짜 이렇게 은사로서 진짜 출가했던 그런 제자가 누구냐면 해원 스님이에요 제가 세 명의 해원이 중국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산 회원 이분은 이제 정토종이 어떤 시조다 그리고 이분은 관상연부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정용사 회원 이분은 저 북주 때 폐불이 일어났을 때 황제에게 지옥에는 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했던 굉장히 의기 있는 분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법사 회원이라고 하는데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냥 발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법사 회원 스님은 굉장히 모래도 좋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법장 스님을 이어서 굉장히 좀 발전할 것 화엄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됐는데 상황은 되게 재밌는 게 이 해원 스님은 은사 스님을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사상이 지금은 화엄종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상들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때는 신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알맹이가 이만큼이면 이걸 가지고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동시대에 살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리의 권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태조 이성계 그러면 조선을 건국한 대단하신 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태조 이성계 시절에 살았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거 구태타 아니야 구태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분을 한 분의 개국공신 아니 개국공신이 아니라 개국군주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도 비판적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다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동안 내려갔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구태타 일으켰다가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구태타 일으켰다가 뒤집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뒤집어지고 이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당시 사람들 여론은 생각이 좀 다르죠 용비어천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세종이 만들고 그러면 세종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그 개국공신들의 집단이라 신하들 입장에서는 뒤에서는 그랬을까요 웃기고 있는데 무슨 늘의 조상이 무슨 천명을 받고 복을 덕을 어쩌고 어쩌고 야 그거는 어디 진짜 그게 먹힐 말이냐 너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술 먹고 이렇게 사우나 가고 그랬던 아버지인데 뭔 헛소리 이게 된다니까요 차마 앞에서 못하는 거죠 우리는 수백 년 뒤에서 그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했는갑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많았으면 용비어천과를 만들었겠냐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도전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집은 너네 집하고 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앞에서는 무서우니까 수긍을 하지만 뒤에서 꿍씨렁거리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법장 스님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가능하지요 그리고 학자라고 하는 거나 안 그러면 종교인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사고 방식에서 버물러 있었으면 아인슈타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종이라고 할 정도로 현수법장 스님의 위상이 높은데 그것을 일부라도 비판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비판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거나 이런 건 떠나서 튀고 싶은 거지 근데 스승이 이따시만한 거야 뭐라도 해서 내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나도 내 게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지금 팀쿡이 만드는데 팀쿡이 뭔가를 바꿔야지 그거를 그냥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가다로 맨날 이렇게 샘표 통조림 샘표 깻잎 같은 걸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좀 키우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옆으로 잡아뜨려도 보고 뭐 이런 걸 좀 해야 그건 내 핸드폰이야 라는 얘기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시제도 바뀌었을 거고 그런 당일성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현수종 안에서는 그건 안 되는 일이었지 그래서 해원 스님이 날아가고 나중에 진관스님으로 가는 거예요 현수법장 스님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절대점입니다 실제로 종파의 시조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절대점을 가져요 종파 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선종 같은 경우는 해능 스님이 거의 절대점을 가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했고 그 법장 스님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법장 스님의 조상이 강거국 사람이에요 강거국이 지금 사마르칸트 쪽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들도 다 너무 이렇게 가보고 싶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헝거리 이런 것보다 낫잖아 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마르칸트의 아프랍시아 궁전 너무너무너무 가보고 싶고 거기가 예전에 실크로드 교역의 아주 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 보면 페트라 이런 것도 사실은 실크로드 실크로드가 우리는 자꾸 동아시아 실크로드를 보니까 그런데 그쪽 실크로드 말고 서양까지 로마까지 가려면 그 중간중간에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강거국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강 씨예요 예전에 강승에도 강 씨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명 따서 이름 지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성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 할아버지가 장안으로 이주했대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무역하던 분인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수법장 선생님은 파란눈 계열이었을 수도 있겠다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쪽 사람들이 눈 푸른 납자에게 묻습니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서슬푸르다는 뜻이 아니고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몽고 때나 이럴 때는 생목인이라고 합니다 눈에 색깔 칠해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껌댕이잖아 칼라렌즈 칼라렌즈 칼라렌즈를 생목인이라고 해요 그게 아랍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아랍이 이제 다 통일을 그 동네를 다 통일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랍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부 때 장안으로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무역하는 거 같다 대충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하러 왔겠어 장안이 그 당시에 최고 국제 도시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꿈에 빛을 보고 임신했대요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저런 정도면 너무 낫지 큰스님들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별게 다 있거든요 별게 다 있거든요 범일국사 강릉의 사굴산문에시죠 범일국사 이런 분들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거의 해가 이렇게 서려있대 해가 해가 이렇게 비쳤는가 봐 바가지에 이렇게 딱 그걸 이렇게 딱 떴더니 어 바가지로 해가 각도를 잘 맞췄는가 봐 그래서 와인샷을 했더니 임신을 했대 어 마리아지 마리아지 전 세계에 마리아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보니까 우리는 징계한 이야기를 보니까 뭐 빛을 이렇게 좀 봤다 아유 이 정도로는 뭐 주도 안 해 왜 저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어른이 71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712년에 그런데 713년에 비석이 하나 써져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매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석을 하나 만든다고 그게 강장 법사집이야 강은 아까 강거욱 사람이어서 강씨라고 했잖아요 법장 현수법장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뒷글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성일 영화 보면 뭐 현이라고 해 뭐 빈이라고 해 뭐 이렇게 한 글자 이게 느끼하게 나오는 게 저게 중국풍이라니까 그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뒷글자를 가지고 해 그래서 원칙하면 원칙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측사 이렇게 나와요 측사 이렇게 한 글자씩 죽이면 기사 그래서 여기는 법장이니까 장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여기는 법사라고 하는 건 이제 스님 여기서는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씨 강씨의 법장 스님 스님 법장 스님의 비석 의라는 뜻이에요 별로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저게 돌아가신 다음에 건립된 거거든요 염조음인가 뭐 그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법장 스님의 전기가 한 20종 정도 됩니다 이 의료는 당대에 떴으니까 당대에 떴으니까 이게 대단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두 번째로 이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최치원 자료예요 최치원 자료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진기한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 그래서 왜 저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냐면 너무 빠른 기록이 있어서 이 기록들의 변할 주의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떴어 그런데 살아서 뜬 게 아니고 죽은 뒤에 한 100년 뒤쯤에 누군가 내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네 그렇게 해서 내가 100년 뒤에 떡상을 했어 좀비가 돼서 갑자기 살아나서 이렇게 떡상을 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애를 기록하는데 전설고양 같은 것밖에 없는 거야 이미 죽은 지 100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 보면 그리고 좋으니까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빨아주거든 대부분 덕후가 적는다고요 덕후가 그러면 어떻게 적겠어요 BTS 우리 오빠들 적어주는데 그렇게 적어주겠어요 결점이 없는 사람 같이 나온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고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겨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겨 그래서 언제 정리됐느냐를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정리되면 그래서 뜬 사람들을 봐야 돼요 국사도 제가 그런 얘기하죠 산국사가 있고 죽은 국사가 있다 산국사는 살았을 때 국사 지휘를 받는 사람이고 죽은 국사는 추중되는 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에요 공 그거 다 아니잖아 우리가 하지만 살았을 때 충무공이었느냐 그건 아니지 그냥 해군 제독이었지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그 어른이 굉장히 공이 많이 세웠으니까 공이 된 거지 살았을 때 공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일반인이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되냐면 왕을 거의 바꾸다시피 했다 안 그러면 왕이 정변이 나간 거를 내가 막아줬다 이 정도가 돼야 공이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자 그러니까 같은 공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똑같은 거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살아서 공이 된 사람이 있고 죽어서 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아 이 정도는 엄마 껌이고 이거 나한테도 있을런가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는 절대 저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이상한 거 나올까 봐 안 듣고 그냥 추측하는 게 좋지 물어봤는데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음 상해 나한테도 뭔가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이게 진기하다고 16세에 법문사에 가서 연비공양을 했대요 출가하기 전이에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저게 가서 법문사 하십니까? 낙양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졌나? 100km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40분 더 걸리나? 정확하게 질의를 모르겠네 제가 법문사 한 5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어떤 법문사가 중국의 황실사찰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유일한 부처님 만약에 부처님 사례가 한과에 있다라고 말하면 저 법문사살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건 황실사찰이에요 황실사찰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법문사살이랑 관련해서 기가 막힌 글이 있거든요 논불골표라고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말기 때 대종 때 글 쓰는 게 있어요 사건이 뭐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 논불골표가 부처님 뼈를 그러니까 사리지 갖다 버려라 라고 하는 유교가 새로운 유교 신유교가 시작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그전까지는 불교가 압도적인 위치였었다면 유교가 이렇게 눌려있다가 어느 정도 당말 정도 가니까 이제 대거리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불골표 논한다 부처님의 뼈를 뼈에 대해서 붙다의 뼈에 대해서 논한다 그래서 논불골표예요 표문 표문이다 글이다 이렇게 그 글을 얘네들이 박제했지 그래서 그게 당송팔관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문진보에도 나와 고문진보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동문성 같은 거 중국에서 시하고 역대 시하고 문건하고 제일 잘된 것들만 뽑아서 왕중왕전으로 해서 묶어놓은 책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기념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논불골표에서 그 불골이 이 법문사 사리거든 법문사 사리가 중국 황실 사찰이고 그 법문사라고 하는 건 중국 황실 사찰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당나라 황실 사찰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당나라 그 이전에도 굉장한 레벨이 높은 사찰이었어요 그리고 당나라 황제들도 30년에 한 번밖에 못 보고 저도 한 대번 갔지만 한 번밖에 못 봤고 전생에 황제였나 내가 당나라 황제였나 그래서 못 보나 그렇게 해서 제가 저 사리를 보기 위해서 사리가 공개되는 날 날짜에 맞춰서 일정을 짰잖아 중국 가는 일정을 코로나가 왔어 이거 참 진기하지 이게 황제들도 함부로 못 보는 거를 내가 연속으로 계속 보려고 하니까 그런갑다 그래서 그냥 내가 황제인가 보다로 해서 끝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 불교를 얘기하면 통도사에서 연비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을 세웠겠지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거 보면 진짜 깜짝 태백산 입산 나 법장 스님이 태백산 대단한 거거든 중국에 종남산이 있고 종남산의 끝쪽이 그게 진령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산 하나가 아니고 산맥이에요 그 산맥이 서북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는 게 그쪽에 태백산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산맥이 굉장히 깁니다 그 태백산인데 저 태백산이 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겁나 영엄한 산이에요 제가 여기를 가보고 싶어 나도 여기를 가보고 싶어 저 영엄함을 한번 느껴봐요 저 태백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백산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록에는 안 나와요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자장스님 의상스님이 자장스님 의상스님이 모두 중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저분들이 다 종남산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은 태백산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백산에 갔었어 100% 갔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태백산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문화인데 그 기운이 여기가 아주 신령한 뭔가 있어 이런 테이블 같은 게 굉장히 신령한 거야 그러면 우리 쪽에도 이것과 비슷한 지형을 찾으면 그 에너지가 통한다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자장률사가 중국 산서성 오대산을 갔다 오고 북경 남쪽에 있거든요 산서성 동남쪽에 있는데 서남쪽에 있는데 그 오대산에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오대산을 찾는 거고 태백산도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백산을 찾을 네가 없어 이 양반이 그래서 태백산을 찾은 게 어디냐면 지금 정암사 거기를 지금 한백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정암사 사적기에 보면 태백산 정암사라고 나와요 그리고 의상대사도 그걸 찾았지 그렇게 찾은 데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떡밥 해소하기 어려워지는데 오늘 떡밥 해놓고 떡밥 바로 해소하는 거 아니야 부석사가 태백산이라고 생각해요 부석사가 있는 데가 태백산이라고 생각해요 소백산 부석사라고 알고 있지만 부석사 일주문에 가보면 태백산 부석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태백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도 대단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법문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까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냐면 통도사라고 얘기했거든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레벨이에요 중국 최고의 사리사찰 중국 1등 사리사찰 그리고 그건 플러스 황실사찰 그러니까 황룡사의 최고급 사리를 모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황룡사에다가 통도사 전골사리를 모셨다고 생각하면 돼 그 권위를 가진 게 저 법문사에 그런데 그 법문사에서 같은 진령산맥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태백산으로 그 다음에 태백산으로 하는 여기에 뭔가 염한 게 있어요 기록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못 찾겠어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사람들이 저렇게 갈 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장술사 그 다음에 저 의상대사가 와서 태백산 신앙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태백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 그게 나중에 당군신화가 정리될 때 당군신화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태백산 신단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웅이 내려오는 데가 태백산 신단수 당군신화는 그거보다 더 오래됐을 수 있지만 태백산이라는 용어는 자장률사 이전으로 절대 선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 산이 있었을 건데 그걸 나중에 태백산 신앙이 유행하면서 태백산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산이 너무너무 신령해 보이니까 그래서 저 태백산에 가서 어떤 기운을 한번 해야겠다 금단의 땅이야 함부로 못 가 군사 작전지역에 군사 작전지역 그래서 일부는 갈 수 있어요 일부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영험한 게 있었는가 봐 그리고 그거를 이 어른도 찾았던 거죠 찾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출간은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되게 재밌지요 그러니까 발심은 진지게 하고 출간은 측천무가 나경에다가 퇴원사 만들고 그 당시에는 거의 천무가 실세입니다 실세 최고 실세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들 법장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후반부 생애에 대한 부분 이야기 해드리고 그다음에 화음사상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